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무조건 한번 올인이지 라고 생각했던 때가 아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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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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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이... 으아 소복이 헉 아 잠깐만 후벽팍이 떴는데 아 후벽팍이 다시 나오겠지 장아수리 먹는게 낫겠지 엄마 아라가 불리는 자신이 나 안 뜰까 가격불 놔두고 작은 상자 축전기 코어 서지 으으 축전기를 못 먹네 쪼개는 가면 아 아 아 아하 oh shit shit this game oh my god so up top top 우벼 파주지 설라임 잡을 수 있을까 워 서울 주인은 써야겠지 대신 안귀여운 수비를 드리겠습니다 아 쓰지 말걸 으이이이이이.... 포션 다 때려 박아 죽으면 포션도 못 썩 살아있을때 포션 먹어야지 서식 편향 옆에 판도라도 판도라란다 창의적인 인공지능도 막 아깝다 판도라 전기역학 대박 대박사건 겁나 세졌는데 디넘강 가나 이건 제거해야된다 제거하면 디넘강완성 오 쉣 쉣 이 게임 아 아 아 스트레이 게임 순전히 운 없어서 많이 맞았다 좀더 꿀꿀꿀꿀 꿀꿀꿀 꿀꿀꿀꿀 들어가 마음에 안 드는군 드로 뽑자 뭐 지우지? 으아 태양계 3골드 모자라 제거랑 같이 하려면 제거하고 똥분열 살까? 무너지 하하 아! 아! 어허! 카카오 오쌤 추위말고 냉정함이 나와야 되는데 냉정함 안주면 안써 냉정함 좀 주워 빨리 주워 요거는 이제 실수했네 역장이나 쓸걸 냉정함 주워 유물 안주는 엘리트 유물 안주는 엘리트 킹둠 컴파일 노라 아 이거 뭐 한번도 빠짐없이 매번 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염주 꺼져 염주 주워도 먹기 싫네 얼어붙은 알 얼어붙은 알 유독성 알 뭐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나이스 쪼개는 가면 있어서 상점이 제거는 더 싸긴 해 따블 시전 빵빵빵빵빵 펌펌펌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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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펌펌 일코영댐 눈보라님 아이씨 오션머거 펌펌펌 펌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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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멋대로 해보아라. 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똥똥똥똥똥똥부절. 똥똥똥똥똥똥부절. 똥. 파워 카드가 더 있어야. 간다. 간다. 파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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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쓰레기들 아 짓감쓸까 아니야 등 후기면 넣었다 음 씻어 씻어 씻어영 아 씻어 씻어 셀버주어 셀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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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안돼! 사보 빼 눈축선기 나비 성급합니다. 이게 디펙트 템포란 말인가? 믿을 수가 없군. 이 디펙트 강하다. 허인의 머리 원턴킬 허인의 머리 첨부 영원히 덱이 더 없애져야 되는데 너무 약한데 후벼팍이 하나 더 나온거는 꽤 좋다 진작에 하나 더 나왔어야겠다 성급함 들어오면서 눈보라 쓰레기 됐네 왓칸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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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... 창의저기 링공수는 까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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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